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의 110, 2021년을 맞으며 전체인민들에게 친필서안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의 110, 2021년을 맞으며 전체인민들에게 친필서안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친필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인민에게 추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에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보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추건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 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대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정은 2021년 1월 1일 정zek 개인정 김정은 2021년 1월 2일에 감사드립니다.